어? 없어졌네? 어디 갔지? 아 이상하네.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.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. 없애기 전에 찾아야 돼요. 안 돼요! 아이고 이거 최영사님 아니세요? 오랜만에 뵙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이건 우리 사무실 물건입니다. 비켜요. 여자 누구야? 비키라고요! 이런 말 안 들려? 어떡해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징검을 훼손댄다고요. 한 번 더 write? 네. 워그ーん. 안 돼요. 안 돼요. 물건add German hunger jogar 이제